전라북도가 민선팔기 들어 명예도민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여 과정과 대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19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전북 동행의원을 예우하고 전북발전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게 이유였습니다. 즉각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 찍고 도민증 받고 끝나는 것인가 그러한 사고관리가 너무 아쉬워서 앞으로라도 명예도민증을 우리가 사회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수여할 때도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실제로 명예도민이 된 국민의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본회의 표결 당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최근에는 전라북도가 대기업 직원 30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주겠다고 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라북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현숙 의원은 수여 대상이 모호해 도민증이 남발된다고 보고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의회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죠. 명예도민증이 이 전 도지사까지는 그렇게 활용되지 않았는데 8기 김관영 도지사 시기에 들어서 명예도민증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 명예도민 대상자에 대한 공로를 명확히 하는 제도에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 조례상 위원회를 통해 대상자의 공적사항을 심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전북은 규칙을 통한 임의 규정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btb뉴스 유철미입니다.